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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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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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정말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후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분들이 원래 가사가 입술부터 체크인이거든요. 근데 들리는 대로 입술부터 치킨이라고 동환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가사에 치킨을 넣었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킨 댄스 이런 건가요? 아직 없는데 치킨 춤 괜찮은 것 같습니다.